오늘부터 들어가는 함수는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함수에 비해서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데이터베이스는 함수인데 사용방법론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곧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07번 문제입니다 섹션 07번 문제 자 1번 문제는 뭐냐면요 뭐 기존에 우리 공부하던 거랑 거의 같아요 이건 일반 함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부터가 좀 특이한 함수가 나올 거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따로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께요 설명을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지금 몇번째 쓰레이냐면 b에 세번째 쓰레 있네요 b에 세번째 쓰레 있는데 b에 이용해서 뭐를 만들래요 생년월일을 만들래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샘플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얘를 어떻게 바뀌라는 거에요 1978년 10월 10일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781012 자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은 생년월일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요 년 월 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함수가 데이트란 함수가 있구요 레프트란 함수가 있고 미들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엠퍼센트란 연산자도 쓰려요 엠퍼센트 연산을 우리 여러번 해봤죠 결합하는 거에요 그러면 78을 잘라와야 되니까 왼쪽에 있네요 그렇죠 왼쪽에 두개 자르면 레프트도 쓰면 되구요 102나 12 같은 경우 중간에 껴 있잖아요 미들함수를 써서 잘라오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에다 쓸까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는 데이트 괄호 열고 78,10,12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사실은 78이 아니죠 1978을 써야죠 네 자 그러면 데이트 19라는 글자하고 78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한번 보세요 여기는 78 밖에 없잖아요 19라는 글자는 우리가 가공으로 만들어야 돼요 19라는 글자하고 78이라는 글자를 엠퍼센트로 결합을 하면 얘가 따옴표로 되어있던 그냥 19 글자로 되어있던 상관없어요 그럼 19라는 글자와 78이라는 글자가 연 엠퍼센트에서 결합이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데이트는 즉 는 데이트 19라는 글자하고 엠퍼센트 78은 어디에 있었지 78은 요거죠 left b3에 두 개 왼쪽에 두 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마 이게 이제 년이고 월은 월은 10월생이잖아요 10월생 10월생을 어떻게 뽑을까요 요거 낀거죠 이거에요 mid b3에 아 b3에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자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일은 mid b3에 다섯 번째 두 개 자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자르면 되지 않을까 해보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한번 복사를 해서 붙여볼게요 붙었네요 붙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됐이라는 걸 이렇게 출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셀서식에 들어가서 컨트롤 1번 셀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날짜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뭐 바뀌겠지 이렇게 해서 잘라본 겁니다 50페이지 1번 문제죠 1번 문제 사실은 앞에 19라는 글자를 안 붙여도요 안 붙여도 78만 잘랐어도 1978년이라고 나오게 나옵니다 근데 n%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럼 틀리게 되는 거죠 얘를 쓰라는 의미가 그거죠 앞에 19를 붙이라는 의미로 근데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하고 78을 붙여도 돼요 따옴표에다 붙여도 되기 상관없습니다 2번 문제는 뭐예요 날짜 계산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날짜 계산을 하게 됐어요 어떤 날짜를 계산한 거 봤더니 대여일자에서 대여일자와 반납일자를 이용해서 날짜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는 날짜 함수가 있을 거예요 날짜 함수 날짜 함수가 있는데 날짜 함수에서는요 여기서는 데이스360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요 큰 날짜를 나중에 써요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옵션이 날짜 함수에 관련된 함수의 일반적인 기능이 문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큰 날짜를 앞에 쓰면 안 된다고 빌려간 날짜가 대여일자고 반납한 날짜가 큰 날짜가 큰 날짜가 되는 거죠 3일 전에 빌려가서 오늘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일 전 날짜가 작은 날짜고 오늘 갖다 준 날짜 반납한 날짜가 큰 날짜가 되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여기는 이제 데이스360 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대여일자를 대여일자를 뭐예요 이렇게 안 써죠 앞에서 쓰고 반납일자를 나중에 쓰고 옵션을 쓰는거죠 옵션 왜 물어봤잖아 미국 방식이라는 걸 쓰래잖아 미국 방식이 있는 거 아니면 미국이 아닌 다른 뭐 영국 방식이 있든지 무슨 유럽 방식이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이런 미국 방식이라는 거 여기서 책에서는 미국 방식이라는 걸 쓰라는 거지 뭐 영국 방식인지 소련 방식인지 뭐라 있지 몰라도 하여튼 미국 방식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업무를 미국 방식을 써요 유럽 방식을 안 쓰고요 예 우리나라 방송 송출하는 것도 미국식이에요 캠코더 있죠 캠코더 캠코더로 녹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자네들 촬영해 주시고 그랬었잖아요 그 캠코더 촬영하는 VTR 방식도 미국 방식이에요 유럽 방식이 아니라 유럽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는 혹여나 미국 방식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아 기본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무슨 뭐 뭐하더라 900메가 헤르츠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죠 UHD UHD 그 쿼드 HD 송출 방법에 대해서 그거는 이번에 뭐 유럽 방식을 채택하는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자 그러면 한번 써보죠 뭐 여기다가 는 는 데이스 데이스 360을 쓰는 거예요 데이스 360은 뭐냐면요 무조건 한달은 30 일년은 360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는 데이스 360 안에 스타트 데이트니까 뭐예요 빌려간 날짜 엔드 데이트는 뭐야 반납한 날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컴마는 뭐예요 메소드 이 메소드가 헷갈리잖아요 보통 어떤거는 컴마 찍으면 여기에 뭐 0이냐 1이냐 묻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랭크 함수라든지 VLOOKUP 함수에서는 0이냐 1이냐 위에 있는건 생량할 수 있고 이런거 있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땐 요거 누르는 거예요 FX 요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FX 요거 누르시면 떠요 여기에요 가서 찍어볼까요 FALSE를 설정하거나 생량하면 미국 방식이고요 TRUE로 성량하면 뭐다 유럽식이래요 여기 떠요 안 써면 되죠 안 쓰면 FALSE라고 쓰거나 0으로 쓰거나 또는 생략할 수가 있다고 돼있잖아 위에꺼니까 그게 미국식이고 유럽식은 뭐라고 써야되나봐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안 쓰고 말지 뭐 엔터를 치면 되는거죠 자 그럼 자세히 보시면 요런거 한번 보세요 5월 6일날 빌려가는데 6월 6일날 반납했으면 한달 빌려갔잖아요 31일간이잖아 5월은 31일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30을 잡는 거예요 2월 1일날 빌려가고 3월 1일날 반납하면 무조건 30이 되는 거예요 1년을 360일로 계산해야 될 때가 있나봐요 그럴 때 쓰는 함수라는 거예요 대여기간 일수를 계산할 때 쓰는 함수는 아니에요 이 사람 뭐라 그래 왜 하루를 빼주냐고 연체를 더 받아야지 하루 더 그렇죠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31일날 2월 3월 1일날 반납했는데 30일치 달라고 그러면 소비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28일 빌려갔지 한달 빌려갔냐 이렇게 30일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 기간을 빼는 함수를 아니라 하여튼 한달은 30일로 계산해야 되는 뭐 급여 계산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쓰기 위한 함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가 나온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는 무슨 무슨 날짜 함수를 쓰고 앞에다가 작은 날짜 뒤에다 큰 날짜 근데 뭐라고 쓰든 말든 쓰는게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우리는 대여일자가 작은 날짜고 반납한 날짜가 최근 날짜기 때문에 큰 날짜라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통 쓰면 된다 하는거죠 선범문제 선범문제 선범문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선범문제예요 The average 함수는 뭔진 몰라도 평균 구하는거죠 평균 구하면 소수점이 발생하죠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될 때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운드 함수랑 결합해 버렸죠 라운드 함수랑 반올림하는 함수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11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The average라는 조건부 평균 구하는 거에요 평균 그리고 평균만 달랑 구하기가 좀 뭐하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꼭 껴요 라운드나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상관 없으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종류가 Dsum D average D count D count A Dsum 아 Dsum 썼었네 D max D minimum D product 그 다음에 D get D D D D D D V V V V V V V V D D D D V V D V V 똑같이 계산하시면 되요 문법이 100% 똑같아요 요 함수들은 사용방법론이 똑같아요 수월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출신고가 우주고래요 출신고가 우주고 자 출신고가 우주고가 어딨나 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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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요기 요기 요거 점수죠 요거잖아요 우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요 썸이프 써도 되잖아요 썸이프 여기다가 눈 썸이프 괄호 열고 이쪽 범위 중에서 우주고 그리고 이렇게 블럭 잡으면 썸이프가 되고 만약 썸이프 대신에 뭐 쓰면 돼요 에버레이지 이프를 쓰면 뭐가 돼 평균이 구하는 거고 에버레이지 대신에 아까 썸 썼으니까 썸이프는 뭐예요 우주고에 대한 종합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에버레이지 이프는 우주고 학생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을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주고등학교 학생 우주고이거나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에버레이지 이프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요 우주고에 대한 종합 점수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계산했잖아요 대한고등학교에 대한 종합 점수의 평균 구하라 그러면 구해지죠 이게 우주고가 아니라 대한고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고이거나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 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함수를 써야 됩니까 조건을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 우주고 오아? 오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더해서 이거를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우주고가 아니라 여기다가 대한고라고 쓰면 어떻게 돼야 이건 우주고 평균과 대한고 평균을 더한 거잖아 각각의 평균이 아니잖아 못 구해요 못 구한다고 조건이 여러 개가 막 나열들어가면요 못해요 그런 거를 계산할 때 쓰는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근데 그렇게 막 조건을 우리 예전에 고급필터 같은 거 할 때 고급필터 기억나세요? 네 제일 위에다 항목 이름 써주고 뭐 크거나 갖다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썼지 않습니까 같은 줄에 쓰면 엔드고 줄이 다르면 오아고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내면 또 힘들어 하기 때문에 쉽게만 내요 아주 쉽게만 낸다고 걱정 안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는 D Average D Average 쓰는 거예요 는 D 함수명은 책에서 보여주니까 는 D A V E R 치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괄호 열고 자 밑에 항목을 잘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글자도 D 에요 앞글자도 다 D 라고 다 D D D 다 D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로 시작한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란 말은 뭐냐 전체를 말한다 전체를 말한다 우리가 보통 아까 Average If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출신구가 우주구다 그러면 이쪽 동네 블럭 잡고 또 평균구할 범위는 또 종합점수니까 종합점수 알맹이만 블럭 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알맹이만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다 잡아요 어디까지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름까지 항목의 이름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성명은 빼고 출신구부터 잡으면 안됩니까? 아 돼요 왜? 성명은 시험 문제에 포함 안되잖아 출신구하고 종합점수까지만 포함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잡는게 통상적인 방법이다 컴마 필드라고 써있죠 필드 필드는 항목입니다 뭐에 평균을 구할거냐 종합점수에 평균을 구하는거죠 그럼 얘를 클릭하시면 돼 종합점수에 평균을 구하는거니까 그 종합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면 돼 그 다음에 컴마 컴마 뭐가 들어가나요? 조건이 다 나와있죠? 크리테리아 우리가 보통 크리테리아 조건을 하라 그러면 뭐예요? 다운 표현에다가 우주고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이렇게 블럭 잡으면 돼요 출신구가 우주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돼요 붙어있어야 돼요 출신구가 우주고라고 붙어있어야 돼요 만약에 출신구가 대한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 못해요 여기선 못해요 출신구가 우주고 그래야지 만약 이쪽에 상공문고에서 상공 서전명이 상공문고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계산하시오 그러면 돼 그런데 대한서적에 대한 뭐에 평균을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최대값을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이런거 안돼 서전명과 대한서적이라는 글자가 떨어져있죠 그런데 상공문고는 서전명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가능한거죠 얘도 이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출신구가 대한구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다 써야돼 출신구가 대한구라고 써놓고 거기를 블럭잡아야돼 우리 고급필터 쓰듯이 조건을 밑에다 쓰고 이렇게 쓰고 거기를 블럭잡아야만이 되는거고 지금은 당연히 두개가 있으니까 연속으로 하시면 돼요 엔터 답이 똑같아요 답은 똑같애 D AVERAGE를 쓰나 AVERAGE IF를 쓰나 동일을 합니다 그런데 반올림 하래죠 81.33 너무 긴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라운드 저 끝에다가 몇자리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한자리만 나오는거죠 뭐라고 써야 될까? 콤마 1 1이라고 쓰면 딱 한자리 나왔잖아요 소스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스점 이하 한자리까지 나오는거잖아요 콤마 1 소스점이 한자리까지만 나오셔 그러면 라운드 해놓고 콤마 1 쓰면 돼 그런데 책에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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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이라는거 있잖아요 종합 얘를 클릭한거 대신에 5라고 써 있어요 우리 답에는 그게 뭐냐면 성명이 첫번째고 추신고가 두번째 필기 세번째 실기 네번째 종합이 다섯번째잖아요 그래서 5라고 쓴거에요 그럼 뭐 키보드로써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지 만약에 여기 대신에 이 실기를 클릭하면 뭐가 돼? 실기 점수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거죠 추신고가 우주고인 필기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면 그럼 필기 항목을 클릭하면 되고 종합 점수에 평균을 구하시면 그럼 종합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되는거지 그걸 뭐 3,4,5라고 쓸 필요 없이 라운드는 나중 문제니깐 나중 문제니깐 또 다른거 한번 옆에 있는거 해볼게요 차익값 한번 볼게요 차익값 상공고등학교 출신고가 상공고래 어? 그럼 출신고가 상공고를 못쓰잖아 떨어져있잖아 출신고가 우주고는 괜찮은데 상공고는 글자가 떨어져있으니까 못해요 이 책에 뭐라고 되냐면 B21 여기서부터 C23 요 안에다가 조건을 쓰래 그럼 뭐라고 쓸까? 출신고가 출신고가 여기다 상공고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돼 조건을 얘를 복사해서 복사해서 붙여도 되구요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 고급필터 공부할때 그냥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두개를 블럭점을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은 글자가 올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편하다고 그랬지 직접 써도 되고 그러면 상공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필기점수 필기점수 중에 최고점하고 최저점을 각각 계산해보죠 자 그럼 전등 최대값이니깐 뭐예요 Tmax지 뭐 Tmax지 최저값은 Tminimum이고 자 데이터베이스는 뭐다 똑같지 뭐 전체를 말하게 되고 콤마 필드라고 써있죠 필드는 항목이라고 그랬죠 뭐에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필기점수 필기점수 실기점수 종합점수 어느 점수 체계 필기점수 답은 3이라고 써도 되겠네 성명 출신고 필기니깐 필기가 세번째 항목이잖아요 그냥 3 써면 되고 그냥 그 글자 클릭하면 되고 자 컴마 조건 크리테리아는 뭐라고요 출신고가 상공고네 출신고가 상공고 아까 같으면 출신고가 우주고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되고 상공고는 출신고가 상공고는 떨어져있으니까 두개를 블럭을 못잡으니까 다른곳에 쓰라고 했으니까 써놓고 거기를 블럭 잡아주고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뭐죠 최대값이죠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요거요거요거 최소값이죠 요거다 빼주면 되겠네 이렇게 최소값이 최소값 똑같잖아 내용을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최소값 근데 요거 맥스 대신에 썸쓴은 뭐에요 썸쓴은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에 대한 필기점수에 합기 구하는거죠 맥스미 이거 average라고 쓰면 뭐가 돼요 출신고가 상공고등학교에 대한 필기점수에 평균을 구하시오 이런거고 함수가 이게 많아 그럼 만약에 dvr 분산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 요거다 분산 구하면 되지 뭐 그럼 분산이 되는거고 표준편자 구하래 그럼 표준편자 구하면 되지 뭐 뭔지는 몰라도 표준편자가 뭔지는 몰라도 표준편자 구하래 그럼 구하면 되고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빼기 dmin 데이터베이스 뭐 필기점수에 대한 최소값 조건은 뭐 출신고가 상공고 제일 높은 점수가 성공고니깐 56 88 85 중에 88이 제일 크네 제일 작은거는 56이네 그럼 88에서 56 빼면 얼마야 32인가요 30이 나왔네 30이 나왔네 음 으 다음 문제 볼게요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뭘까요 상공문고에 아 서전명이 상공문고네 블록 조건 잡기 쉽네요 그렇죠 금액에 대한 금액 금액 거래량 말고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 합계도 구하래 그렇죠 자 그러면 상공문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만큼이고 그때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난 Average 쓰면 되고 D Average 그 다음에 서전명은 상공문고 오케이 여기다가 는 D Average Average 는 D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데이터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러요 컴마 뭐에 대한 뭐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라고요 금액에 대한 평균 구하래 거래량 출고 단가가 아닌 금액에 대한 컴마 조건은 뭐다 서전명이 상공문고 만약에 대한서적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서전명이 대한서적이란 글자를 어딘가에 써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상공문고에 대한 합계가 나오고 평균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면 돼요 똑같지 근데 Average만 뭐로 바꿔주면 돼 합계니까 썸으로 바꿔주면 돼 지금 이렇게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뭐로 바꿔주면 썸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평균 구하는 거고 이거는 합계 구하는 거고 괄호 속의 내용은 똑같아요 괄호 속의 내용은 똑같아요 함수만 달라질 뿐이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학과 학과가 전자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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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가 몇 번이냐 이거죠 무슨 함수를 쓰라고 디카운트 A래 그리고 뒤에 명자를 붙이래 그럼 암퍼센트하고 다운패널 명 쓰면 되겠네 뭐 자 는 디 카운트 A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뭐예요 학번서부터 쭉 골락 잡으면 되죠 잠깐만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납부자수 세는 거죠 그럼 급식비를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 원동철이 통신과에 있는 원동철은 미납이네 여기서는 납부라는 글자를 세는 게 아니라 비어있지 않으면 세는 거죠 납부라고 써있든 안녕이라고 써있든 간에 세는 거잖아 카운트 A가 카운트는 뭐예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죠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카운트 A는 뭐예요 카운트 올이니까 빈칸반 아니면 세는 거잖아요 그 안에 숫자가 들어있던 글자가 들어있던 거네 자 컴마 조건 크리티엘의 조건은 뭐라고요 학과가 전자 이거지 학과가 전자 걸어 닫고 m% 몇 명 이렇게 출력하려는 거지 지금 전자과가 이게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자과가 세 명이 있어서 된 거예요 답을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거를 디카운트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디카운트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여기 급식비 안에는 급식비란 항목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디카운트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만약 디카운트를 쓰려면 어디를 바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시험 문제가 디카운트 A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디카운트를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전체 A25부터 D31은 그대로 있는 거죠 맞죠 조건은 뭐예요 학과가 전자과 맞죠 그럼 뭐를 바꿔야 돼 이 위치를 바꿔야지 여기 어디에 갯수를 세놔야 되느냐 이거지 근데 급식비를 찍었잖아요 급식비는 글자가 숫자 글자가 숫자가 아니라 글자 빈칸 글자 글자 글자잖아요 그럼 만약에 디카운트를 쓰려면 어디를 써야 돼요 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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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비 미나비라고 써도 답은 똑같아요 뭐가 있느냐 만약에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 비워놓으면 없지 미나비든 어떻든 안녕이든 어떻든 나쁘든 어떻든 빈칸만 아니면 세는게 디카운트 A잖아요 카운트 A가 음 근데 시험 문제 디카운트를 쓰라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어? 납부자 수에를 납부자 수를 세는게 아닌가 납부자 쪽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디카운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안나오지 여기는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 다 글자잖아 비워있던 글자잖아요 디카운트를 쓰면 안되고 디카운트 A를 쓰는거지 디카운트 A를 근데 디카운트 A를 써려고 봤더니 납부 납부 납부의 개수를 센게 아니에요 글자의 개수를 센거 뿐이야 논리적으로 좀 안맞죠 만약에 납부라는 글자의 글자의 수를 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전자학과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래요 그럼 디카운트 A 디카운트는 아니죠 근데 디카운트 A를 쓰면 납부자의 수를 세는게 아니라 글자가 있으면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과가 전자과이고 급식비가 납부라고 되어있는 글자를 맞춰서 세려고 하면 무슨 함수를 써야 되냐면 그때는 그때는 카운트 if 카운트 if 카운트 if s를 쓰는 거예요 조건이 두개죠 자 보기 읽어드릴게요 는 카운트 if s 자 이쪽 범위 중에서 이쪽 범위 중에서 전자 그리고 이쪽 범위 중에서 이쪽 범위 중에서 납부 세명이죠 근데 얘가 만약 없으면 어떻게 돼요 투명이잖아 근데 얘가 전자과가 아니라 통신과하면 어떻게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자하고 납부 전자하고 납부가 딱 맞아야지 전자 납부 전자 납부 전자 납부 전자 납부가 맞아야 인원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average if s s 붙은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s는 뭐냐면은 조건이 두개 이상일 때 복수형 조건 일반적인 조건은 조건이 하나만 쓰잖아요 조건이 하나 조건을 여러개를 밀어놓고 계산하라 그러면 안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디카운트 a를 썼더니 학번서부터 저기 밑에 있는 납부까지 급식비에 있는 마지막 데이터까지 블록을 잡고 급식비라는 급식비라는 항목에 대한 개수를 세는건데 이때 조건은 학과가 전자라고 써있으니까 전자과 학생의 개수를 셌잖아요 여기는 납부라는 글자를 센게 아니라 카운트 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세는 거였으니까 뭐라고 쓰여있으면 센다 이거지 다행히 납부라는 글자가 있어서 보기가 좋은거지 아직 안냈어요 라고 써있어도 납부로 처리할거다 이래요 함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푸시면 되구요 되게 쉽죠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디카운트 a 대신에 디썸은 못쓰죠 디썸이나 디에버레이즈 못쓰잖아 왜 급식비 합계를 구하거나 급식비의 평균을 못 구하잖아 지금 숫자가 없으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겠구요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자 지금 91페이지 아래에 생년월일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 구하세요 라고 되어있고 페이지 넘기시면 데이트란 함수에 대한 설명 데이트는 연월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도를 밑에 보기 네번째 있어요 그 4번 빨간색 동굴병의 4번에 데이트의 1978 10월 12일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쪼개야 된다 그래서 1978을 어떻게 쪼갔냐면 주민등록번호는 78년생 밖에 없으니까 앞에는 19를 결합시킬 수 밖에 없느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그 수식에 는데이트 괄호 열고 다운편에다 19를 붙이고 레프트 주민등록번호 두 자리를 붙여갖고 19 몇 년 이렇게 나오고 또 몇 월 며칠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꼈는데 월은 세번째에서 두 개고 일은 다섯번째에서 두 개다 이거지 연월일을 계산하는 데이트 함수는 날짜 함수 중에서 연월일을 계산한 함수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계산했더니 연월일 사이가 대시로 안 나오고 우리말로 나왔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처럼 그럼 세 소식 컨트롤 1번 눌러가지고 대시로 되어있는 것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여기간 일수교할 때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유럽식이든 상관없이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는 데이트 360이라는 함수를 쓰는데 일단 함수하는 날짜를 쓸 때는 무조건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 큰 날짜를 뒤에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옵션은 우리가 어떻게 생략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기본값 미국식은 안 써도 되고 유럽식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는 안 날 거라고 그 다음에 우주구 학생들에 대한 평균 점수 구하는 거 이때 넣은 라운드 함수부터 들어갔는데 라운드 함수 띄고 뒤에 에버레이즈부터만 계산해 봐도 돼요 그래서 83.33단종하고 소점이 많이 나오니까 소수점이 한다리까지만 출력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뒤에 컴마 1을 썼다 이거지 컴마 1을 썼다 페이지 넘기시면 상공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필기점수에 대한 최고값과 최저값을 구하는데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하는게 상단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21번째 22번째에다가 출신고 밑에다가 상공고라고 써야만이 조건을 걸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95페이지 6번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구하는 과정이 나와있고 왼쪽 94페이지 하단에는 평균 많은 함수가 있는데 평균을 구하던 합계를 구하던 똑같죠 Dsum이냐 D Average이냐 그 차이만 있는거지 그 다음에 일곱번째 나쁘자수 구하는거는 어쩌고 저쩌고 써있고 예 그러면 96쪽에 나와있는 기출공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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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되냐면요 2000년생 이잖아요 2000년생 2000년생 이잖습니까 그러면 20 이라고 하는 글자를 앞에다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20이라는 글자를 는 데이트 괄호 열고 2002년 06월 04일이니까 아까 제가 메모해드린거 있었잖아요 이 글자 이 글자 여기는 19가 붙는거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20이 붙는거 뿐이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2분 문제는 뭐죠 세탁기 매출액에 대한 합결 구하는건데 뒷섬 구하는거네요 뒷섬에서 중요한거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고 그 다음에 필드는 어느 항목이고 세 번째 크리텔은 조건이니까 여기에서 조건이 뭐예요 종목이 세탁기겠네 뭐 근데 100단위에서 올림하여 1000단위까지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100단위에서 올림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업을 쓰던 라운드 다운 쓰던 라운드를 쓰던 간에 올림 내림 반올림인데 100단위니까 뭐예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면은 100의 자리까지 나오는거죠 아 100단위에서 올려가지고 1000단위까지 보이는거니까 1, 10, 100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 자릿수는 자 이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시작 자 생년월일은 는 mid 아 정정 데이트 그 다음에 이제 년월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도는 앞에 20이라는 글자를 결합한거를 left 함수랑 묶어야 되겠죠 왼쪽에서 두개 02를 자른거죠 02 두개 자르고서 2002 콤마 06월이니까 mid 주민번호에서 세번째에서 두개 mid 주민번호에서 다섯번째에서 두개 그런데 여기는 클릭하려고 봤더니 커서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걸 찍고 키보드로 올려도 되고 그냥 키보드로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썼어요 왼쪽 이렇게 키보드로 이렇게 왼쪽을 갖거든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키보드로 썼어요 키보드로 이렇게 왓다리 왓다리 지가 움직여요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면은 셀 주소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5,2 괄호 닫고 괄호 닫고 괄호 닫고 요거를 그대로 자동채우기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2000년생하고 1900년생하고 섞여있으면 이제 애먹어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205를 붙일수도 없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오지 대신에 우리 심에는 안 나오지 근데 실무에는 그런게 나오게 되면 이제 아직은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배워야 될 if if if를 결합하는 서밖에 없어요 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2번 문제만 볼게요 세탁기 품목의 매출액 합계 구하래요 품목이 세탁기인 매출액 합계를 구하니까 이 데이터들 중에서 매출액 합계를 구해라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다 이거죠 근데 dsum dsum 전체 블럭 잡고 콤마 매출액 콤마 품목이 세탁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라운드 라운드 업을 써주고 여기다 콤마 마이너스 3을 써주자 마이너스 3은 뭐다 백단이다 백단이다 하나님 자 이제 3번 문제는 뭐냐면 학과가 영문과가 있고 불문과가 있고 국문과가 있고 정신이 없네요 지금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의 평균을 구하는데요 누가 큰지 모르잖아 누가 큰 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거에서 작은거를 빼면 양수가 나오고 작은거에서 큰거를 빼면 음수가 나오는데 ABS ABS라는 절대값 함수를 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양수만 나오겠죠 우리 과거에 이런거 배우신거 있어요 수학시간에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 기억나시죠 이렇게 양쪽에 작대기 거놓은거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는 ABS X 이렇게 쓰는거에요 절대값 X다 이렇게 얘기하는겁니다 거기 ABS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있네요 절대값이란 뜻이에요 절대값 absolute 절대적이다 하는거죠 자 그러면 영문학과에 대한 평균을 구해볼거에요 자 먼저 는 D Average 블럭 잡고 컴마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먼저 영문학과 찾았어요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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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거죠 그렇죠 빼기 D Average 또 데이터베이스 다 블럭 잡구요 이번에는 또 뭐 촉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데 학과 국문학과죠 국문학과 괄을 열고 다 닫고 따다주면은 하나는 영문학과고 하나는 국문학과인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양수가 나왔네요 양수가 나왔네요 여기다가 뭐를 쓰러 ABS 함수로 막아서 제거를 빼라 이거지 이렇게 답을 볼까요 이렇게 썼어요 기네요 글꼬리 글 살짝 줄여서 한번 보여줄게요 요거는 영문학과고 요거는 국문학과인데 ABS 함수로 결합을 해서 빼줬으니까 왼쪽이 크고 오른쪽이 작으면 플러스가 되고 왼쪽이 작고 오른쪽이 크면은 마이너스가 될텐데 상관없이 ABS 썼으니까 양수가 나오겠지 뭐 네 음 국문학과 학생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는 D맥스 블럭 잡고 뭐에 대한 최대값 총점에 대한 최대값 조건은 뭐 공문학과 똑같죠 뭐 맥스 대신에 에버레지 쓰면 뭐에요 공문학과의 평균 구하시고 이거고 Dsum 쓰면 뭐에요 공문학과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시고 이런거고 Dminimum 쓰면 자 요거요거요거요거 똑같이 쓰고 여기다가 바꿔주면 뭐에요 바꿔주면 최소값이겠네요 Dminimum 쓰라고 했으니까 맥시멈 대신에 Minimum 쓰면 최소값이고 맥시멈 쓰면 최대값이 되는거고 뭐 그런거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법이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평균 구하시오라고 하면 아 D Average 합계구하시오 그러면 Dsum 근데 Dcount하고 Dcount A는 카운트는 숫자의 갯수를 세는거고 Dcount A는 글자의 갯수를 세는거잖아요 실기시험에는 실기시험에는 꽈내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런데 필기시험에 보니까 Dcount와 Dcount A를 필기시험에 내더라고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요런거 문제 풀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렵지 않게 가능할거 같아요 음 다음 시간에 이제 논리암수 풀거에요 논리암수 오늘이 6주차죠 6주차죠 어 잠깐만 우리 일정을 한번 볼게요 6주차 다음이 7주차에요 7주차까지 풀면은 이 지금 이 책이 다 나가야 되는데 오늘이 11일이죠 10일이죠 다음 12일까지 하면 엑셀 나가고 그 다음에는 예 이 실기책은 띌 수 있을거 같아요 왜냐면 뒤에 있는거 쉬운게 있고 좀 어려운거 있는데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론이 문제네 이론이 이론이 이제 어 7주차까지 땡겨서 풀 수 있을지 아니면 한주도 조금 한번 더 필기만 좀 한번 더 할건지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필기책 있잖아요 문제지 넘기는거 있잖아요 그거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론에 대한 학습을 했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은 막상 못해요 또 문제풀이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는 제가 여러분 인사드린 문제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챙겨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회 지난 6월달에 봤던 필기시험 문제가 아직 해설서는 안 나왔어요 문제는 공개가 됐는데 해설이 안 나와서 해설이 나오면 인쇄해 드리고 만약에 우리 공부할 때까지도 안 나오면은 그냥 문제만 뽑아 드릴거에요 제가 문제만 제가 해설해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은 얼추 될거 같아요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거는 많이 많이 복습해 주십사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